오오지 고기로 충고하는 곳이야 야외에서 구워 먹는 고기맛이랑 진짜 흑사해 너 좀 가까이 오는 거 아니야? 너가 안 사는 거 같아 너랑 나랑 둘만 있어 차도 아무도 없어 아니 심지어 다 논밭인데 아무것도 없어 와 진짜 얼마 남았어요? 시켜서 왔는데 아직도? 어 농사짓는 허 벌반에 길 가다가 떡 한 식당 딱이잖아 저희 우선 3인분 주세요 공기 2개 주세요 공기 2개 주세요 공기 좋은 게 이런 하루가 아닐까 봐 여기가 이런 하루가 아니라 옆에서 먹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구워 먹는 재미도 있어 신기하나? 난 이게 신기해 여기다 우리 회식을 여기서 했다니까 숯불에 굽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껍데기 있고 신나다 옆에서 신나다 옆에서 어? 신기하네 올린다 네 고기 두께도 두툼하잖아 오직 고기로 충고하는 곳이 야외에서 구워 먹는 고기 맛이랑 진짜 흑사해 이거 진짜 딱 삼겹살 밥 교류 음료 끝 대접 밥 작은 공기 차이가 안 되게 크네 내가 3,000원 되고 이거 먹는 게 안 됐다 그러니까 대접 밥이 낫네 들깨가루 왜 주는 거야? 찍어 먹으라고 찍어 먹으러 주는 거지 뭐지 집 된장 김치는 거 누군지 우와 여기 껍데기 맛있겠다 응 진짜 이 그릴 자국 싹 나고 어? 진짜 화력이 좋다 화력이 너무 좋다 화력이 이렇게 그냥 하나 찍어 진짜 야외에서 먹는 바베큐 맛이지 응 야외에서 톱톱해서 먹는 맛이다 진짜 어? 진짜 맛있네 이거 찍어 무슨 색 고소한지 아우 진짜 고소하다 껍데기가 엄청 바삭해 아 이 된장 찍을 필요가 없다 어? 불어져 이거 된장 뜯어도 될 것 같아 어디에 다 나오고 있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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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갈비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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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 나쁘지 않은데? 근데 이런 게 있어 지금 뭐가 단점이 뭐냐면 항상 내가 먹는 카메라가 지금 카메라를 한 대로 찍잖아 내가 먹고 있으면 카메라 보고 너가 바빠 이것도 찍어야 되고 내가 먹을 때 먹을 때 나도 그걸 보고 있거든 지금 한 대로 하니까 네가 이걸 찍을 때는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뭉쳐봐야 되고 그러니까 네가 여기 가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그게 좋아 맞아? 그럼 내가 이거 충분히 찍고 코치님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거야 제가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알아 계속? 카메라 한 대지만 다섯 대인 느낌 나는 여기서 찍고 여기서 찍고 다 하는 거야 그래 지금 이렇게 눌러눌러던 것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못 찍잖아 지금 이거 뒤집을 때 딱 이렇게 그을힌 딱 고개의 모습을 딱 찍어야 되는데 나도 한 눈 팔면 끝이에요 어 그리고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아니지만 너한테 중요한 게 있지 너가 지금 먹지를 못하잖아 나 지금 알까지 다 찍었어요 어 일단 카메라 통고 그냥 같이 먹어 이제 카메라 내려놓기만 하면 돼 어 내가 내려놓으면 돼 몇 대 먹는다 와 진짜 이거 잘 익었다 진짜 진짜 잘 익었다 이거 안 찍어 이거 찍어야지 잘 익었는데 이거 찍어야지 봐봐 앞뒤로 그냥 껍데기도 그렇고 노릇노릇하게 봐봐 장난 아니잖아 여기만 더 익혀서 이거 좋아 이거 봐 오도무 초고락 고기 다 태웠어 나도 이거 하나도 안 뒤집고 있었던거야? 고기 다 탔는데 지금? 다 탔어? 고기를 보고 있어야지 고기를 다 태웠어 다시 먹어 무시야 진짜 한번 찍어먹어봐 맛있어 저희 두개만 넣어주세요 진짜 고소하다 올린다 아 진짜 고기 이쁘다 이쁘 아 진짜 고기 이쁘다 이쁘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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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딱 먹는 꿀팁은 탁 먹을 때 잘라서 바로 먹어야 돼 잘라 놓고 여기다 놓으면 딱딱해지고 먹을 때마다 소고기처럼 한 점 한 점 구워서 잘라서 먹어야 돼 너랑 너랑 지금 먹는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여기 고기 두 점 이상 쌓인 적이 없었어 여기 106위에 계속 빈 접시 그러니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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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기 한 점에다가 olmaz 닭다리에 올렸네 햄버거 보고 토핑하는 것처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직도 모른다고 뭐 먹을까래 crap 뭐 어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